안녕하십니까? 태평양 관광, 태평양 투어 홍보대사 김영식입니다.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여행 갈 지기는 태평양 관광 투어 하시면 베테랑 가이드를 다 해드립니다.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죠. 그리고 국내의 수학여행 할 지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가 40대 안전운전은 기본입니다. 여행 가실 지기는 태평양 관광 투어입니다. 태평양 관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. 꽁꽁꽁